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좋은 일만 익산시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빌겠습니다. 올해 기분 좋게 스타트했더라고요. 9천억 예산 시대에 열렸던데. 네, 정부 국가 예산이 9천억을 지금 저희들이 돌파를 했는데 이제 작년도 중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지금 초기 단계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년 천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천억 이상씩 늘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8천억 안 넘었는데 금년에 9천억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청약시켰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익산형 일자리 관련돼서 초대를 했거든요. 시장님을.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많지만 익산형 일자리 핵심은 뭔가요? 기존에 6개 지역에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 일자리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우리 익산형 일자리를 먼저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군산, 지엠 대우 사태, 폐쇄 사태 또 전주 현대자동차, 상용자동차도 계속 생산량이 격감되고 그 여파가 우리 익산에서 다 와요. 다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거기에 출퇴근하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는 넥슬론이 문을 닫았잖아요. 또 옥시가 문을 닫았잖아요. 거기 또 인력이 넥슬론 말하더라도 천명이 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용위기에 직면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구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익산형의 특징은 뭔고니 우리 지역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잖아요. 또 하림이라는 식품 대기업이 있죠. 거기에다가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세 가지의 장점을 결합해서 최저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이번에 발표된 익산형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 3년 전부터 물밑작업을 다 해온 결과가 지금 상생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저희들이 상고를 겪은 끝에 옥동자를 하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옥동자를 어떻게 키우냐. 이 문제는 지금부터 금년, 연말까지 1년 숙제가 또 남아 있어요. 하여튼 일단 사업 모델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국 어디에 이해도 없을 정도로 수혜 계층이 넓을 정도로 잘 해놨는데 사회적 합의는 일단 이끌어놨습니다. 그것이 지난 1월 27일 날 협약식을 한 의미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 참여 당사자들이 잘 협의를 해서 국가의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지역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최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러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입이 되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일자리가 있어야지 익산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일단 일자리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부 일자리위원회하고 협의회 공식 같은 것은 하림지주 3개 회사가 한 3,7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630개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식품기업이 19개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합하면 한 2천 개 정도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부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 지원을 얼마 받는가는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어떻게 환영했다라고 달려 있어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 전주형 일자리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설계를 잘해서 그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아내야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두지 않은지 지역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또 소경 제작자 법무부가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부 자원을 저희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머리 맞대고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학도 위기를 특성화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갖춰져 있는 식품이라는 농식품이라는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이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뭔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계 농식품 수도를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지향하고 만들었는데 그동안에는 기본 인프라를 다 만든 거거든요. 12개의 기업 지원 시설 다 지금 정부 투자 다 받아 이끌어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또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 기업 유치가 75%가 넘어서 지금은 만평 이상 큰 부지를 요구하는 기업 안에 저희들이 줄 땅이 없어요. 짜투리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분양도 끝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식품 클러스터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제부터는 시즌2가 시작이 된다. 시즌2가. 그래서 지금 식품 클러스터는 농산물을 농산물 그대로 팔면 제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식품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지 제대로 가급을 받죠.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농민들이 진짜 익산에 유치된 기업들한테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서 농민들 소득을 배괄을 시키고 또 식품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받냐. 이것은 익산에 하림이라는 식품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물류체계를 지금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림의 유통망이나 물류체계를 이용을 해서 기존 식품 기업들도 같이 항상 협력을 하면 판로 걱정 없이 아주 수월하게 기업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을 근로자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해고 없이 그리고 또 근로자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부 다 또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런 협약을 합니다. 이런 협약을 하고 또 하림은 하림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 투자를 3,700억 이상 하잖아요.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이 또 나름대로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 금액을 투자를 하면 100억 정도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50억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주거비, 교통비, 복지시설, 후생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산형 일자리의 특징은 뭔 거니 다른 지역은 다 노사 상생형이라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임금도 양보하고 기업은 또 자기들 고용도 양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양보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상생형 일자리잖아요. 우리는 임금 삭감이 없이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들도 손해를 볼 수 그렇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거비도 지원해 주죠. 교통비 지원해 주죠.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니까 임금 보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림의 최대 맹점이 뭐였는 거니 임금 수준이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좀 낮았다.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보존을 해주면 근로자들도 임금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형 일자리는 임금 삭감형이 아니고 임금 보존형이다.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다 이익만 보는 사람이 있지. 그런 차별성이 있네요. 군산이나 광주는 근로자도 임금을 양보해야 되고 회사도 하나라도 해고 안 하고 더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고 서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희생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5개는 5자인데 저희는 5자 참여자인데 다 혜택만 보는 거예요. 본래는 노사, 민청 그렇잖아요. 저희는 노농사민정. 농부, 농업인들까지. 농부가 들어가는 거기에 농부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에 식품 프로젝트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익산에 농산물을 많이 쐬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익산 농산물이 10%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식품기업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시스템 안 거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익산 농산물 비율을 60%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네요. 이게 농민들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농촌. 대한민국 농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가까이 있는 익산 농산물부터 써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식품 클러스터에 농식품 원료 공급 중개센터. 중개 공급센터.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을 했어요. 한 300억 규모로 해서 상당히 크게 만들어왔는데 단순히 창고뿐만 아니라 저장도 거기에 또 농산물을 1차 전처리를 합니다. 그 공장들은 밭에서 전부 다 수확해서 그대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전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공장의 생산 작업을 쓸 수 있게 그 전처리 작업까지 전부 다 해주는 것이 농산물 원료 중개 공급센터. 체계적으로 그것과 다 갖춰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먼저 익산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쓰겠지만 그것은 농협 물류가 기관 운영을 맡았거든요. 맡은 의미가 뭔지 농협 물류는 전국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저희하고 협약하고 있는 익산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전국 것을 써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농업 농초를 살리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에 만들었다. 좋습니다. 요약 정리해보면 익산형 일자리의 큰 차이점은 광주나 군산 다른 데하고 차이점은 어쨌든 임금이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농민들이 함께 지역에 농민들이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큰 차이점 같네요. 그래서 세계 농식품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석권할 수가 있다. 제2의 네덜란드가 익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래 국가 식품 클럽의 취지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시즌2가 시작이 됐다. 인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좋습니다. 그 땅도 면적도 많이 확보해놨잖아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지금 현재는 이제 72만 평인데 더 활용할 땅들이 많잖아요. 인재는 그거 가지고는 다 꽉 찼기 때문에 90만 평 정도에서 추가로 2단계를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뭐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에도 집어넣어서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미 융역을 하고 있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시간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시즌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K-푸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떨칩니까?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선점하겠다. 그래서 세계 식품 수도를 명시상관 식품 수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그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동탄 가보면 삼성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익산도 할임이 있어서 이런 일자리 상생 프로젝트도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구심점 역할을 해주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금 할임의 김은국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본사도 익산에 있을 정도잖아요. 어쨌든. 지금 본사를 우리 국내 30대 재벌 그룹 중에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은 딱 할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가 큰 부산에 대구도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 광주에도 없고. 오로지 인구 30만 도시인 익산에 북내 30대 기업의 본사가 여기 와 있다. 저희는 그것만 가지고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므로써 거기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거기서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에 모든 농업, 농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다. 물론 이제 할임에도 일부 혜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기업이 있다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19개 참여 기업들 식품 기업들 거기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19개 기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이 패키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 식품 클루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더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다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 패키지에서 묶여 버린다. 그러면 본연의 우리 의도대로 그것을 전부 다 농산물을 전부 다 식품으로 연결시켜서 세계 식품 시장에 우리 수출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민 연세에는 어쨌든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익산 지역에. 그동안 군산이 또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 여파도 또 익산 지역에까지 미쳤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됐는데 청년들 한 해 한 7, 8천 명의 젊은 층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들 붙들어 올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이 청년들을 빠져나가서 자꾸 노량화된다. 활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청년들을 잡아놓기 위한 정책 우리의 이번에 2단계 인구 정책은 청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단계의 인구 정책은 작년 연말로 저희들이 일단 마감을 했어요. 1단계의 인구 정책은 나름대로 저희가 성과를 거뒀던 것이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 2018년, 2019년도에는 인구가 1년에 500명 내지 600명 평균적으로 매월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재작년도에 400명 순으로 줄였고 작년도에 드디어 300명 순으로 줄여서 300명 대가 되니까 전라국도 평균 인구 감수율에 도달했어요. 전에는 익산만 특별히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인자는 평균 줄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인자는 제2의 새로운 인구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인구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익산 희망 플러스 2630 2630이라고 보니 2026년까지 30만 원 회복을 하겠다. 그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어요. 그 핵심은 거기에 아파트 정책이 핵심인데 거기에 청년들한테 아파트를 부담없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제일 커서 결혼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익산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집안 안에 창문할 수 있게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지금 익산의 기본 주택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 1단계가 신혼부부, 청년들, 주거사다리 정책인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10년 동안은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을 합니다. 신혼부부들, 새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 예식장 계약세만 있으면 일단 자격을 주어지고 결혼 7년 차까지 일단 주어요. 10년 동안은 임대보증금의 90% 이자 부담을 시행해서 10년 동안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각적으로 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신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가는지 투출액을 만들어놨어요.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분양받더라도 입주할 때까지 한 2, 3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그 분양을 받아서 나가면 그것은 독립해서 나가고 다만 신규 임대주택 출액을 타시는 분들은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 저희들이 계속 보장을 해주는데 거기에 차이가 먼 거니 분양 아파트는 굉장히 확률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또잖아요. 삼성되기가 어렵죠. 신규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신혼부부한테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겠다. 우선 제공. 원하는 사람은 다 주겠다. 그리고 그 남는 물량을 청년들한테 배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10년 안에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분양 전환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제도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익산에 오셔서 결혼 오신 분들은 집장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어쨌든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살다가 분양 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충분히 분양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뒷발을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다이로움이던가요? 지역화폐 발행 확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다이로움 화폐가 그동안에 우리 소상공인들, 목마른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갈등을 해소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죠. 저희는 그 사업을 올해도 더 확대를 합니다. 확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다이로움 화폐를 첫 번째 수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요진작 정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매월 100만 원 한도를 해서 20%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10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이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재난기본소득,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을 해요. 10만 원씩 주는 게 그건가요? 좀 전에 의회에서 지금 그 의회 개의식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쓰면 1년 전에도 그걸 해봤는데 일시에 수요가 몰리니까 지역 상권이 정말 오랜만에 훈훈해지고 인자 좀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가뭄의 단비처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언제 정도 진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것이 큰 변수죠. 변수인데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는 계속 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자유가 좀 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때를 기해서 집중적으로 10만 원씩을 풀으면 거기에다가 다이론 카드에다가 하면 지역 경제 효과는 있을 거다. 진정 효과가 있을 거다. 보아지고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수상공인 지원과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수상공인 지원과를 만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는 수상공인들이 생겨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생명줄인데 그리고 저는 우리 관내 아파트 하나 건물 하나 덜 짓고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덜 넣는 하나 있더라도 주거관은 활려놓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래갖고 제가 의회에 호소를 해서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될 것인가를 계속 TF팀을 과가 생기기 전부터 얘들이 구성을 해서 과제를 발굴을 해왔고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수상공인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무조건 차지가서 좋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익산 소식 기기울이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한때는 청념도 공무원들 청념도가 바닥이었는데 꼴찌였죠. 많이 높여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참 그것이 제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성관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청념도가 전국 제 하위에서 5등급이었잖아요. 5등급에서 점수도 초에 하위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최고 상위 등급인 2등급까지 올리는데 사실은 곧바로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청념도를 올린다는 것은 의식과 행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내년도에 당장 올려놓겠다.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서 해봤는데 절대 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행동을 통일하고 따라줘야 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핵심은 뭐라고 보는군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의식이 달라졌다. 지금 무엇보다도 청념도가 잘 나가려면 핵심은 친절입니다. 내부 청념도도 친절이고 유부 청념도도 친절이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부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형님 동생. 옛날에는 권위적이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윗사람이 행패라고 생각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차 있으면 청념도 조사할 때 좋게 답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친절도 올리는 게 핵심은 친절도가 아니라 청념도 핵심은 친절도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익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익산형 일자리였는데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와, 이러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익산시가 농민들도 잘 살게 되는 거구나. 이런 희망을 발견했을 텐데 올 한해 연초에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벌써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죠. 그래도 서로 양복을 희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잘 버텨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좀 더 양복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 저는 이 코로나19도 같이 보관해 나갈 수도 생각을 하고 올해는 검은 호랑이 흑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용맹스러운 거 아닙니까? 흑회가. 우리 검은 호랑이의 용맹을 저희들이 힘입어서 코로나 같이 떨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익산의 일자리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희망이 담겨있고 앞으로 대한 기대가 담겨있거든요. 우리 참여자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잘 논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내서 우리 익산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익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농가들도 같이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두민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익산형 일자리 하여튼 잘 꼼꼼하게 출신하셔서 30만, 한때는 35만까지 익산 시민이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이 정말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자들이 속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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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